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로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길 원하니 하나님의 순결과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고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창한 날과 싱그런 꽃잎 날리는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미래가 되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그들을 축복하는 작은 모임들이 어린아이들의 소중함과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합심하여 축제를 가지며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어린이를 생각하는 날로 삼아 그들이 존중받는 날들로 이쁜 주일로 지내게 하시며 우리 작은 영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모든 함께하는 이들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도움 주소서. 특히 어린이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 세상에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피시며 비록 아버지 어머니라도 그들을 억압하는 못난 부모들을 각성하게 하시어 그들을 나쁜 환경에서 보호하소서. 특별히 결손 부모님과 어려운 가정들의 어린이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고와 행동을 못하는 장애 아동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이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운영하는 유아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선함의 지도로 아이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자리 잡도록 도우시며 기업고 부족함 없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겸손한 순종으로 교사와 하나님을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건실한 믿음을 갖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유와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이끌며 재촉하지 않으며 은근과 끈기로 기다려주는 자세와 온유한 미소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교사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위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전도사에게도 축복해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와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과 직장 사업에 어려움 가지고 나온 자가 많아오니 그들이 기도하며 간절히 원할 때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어려움 해결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도우시어 고난과 환란을 벗어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여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의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자리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하는 찬양대와 반주자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헌신자들 보호하시고 보이는 자나 안 보이는 자나 모두 은혜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언제나 보호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